페이지 102쪽 가정법 오늘 보도록 합시다. 가정법 가정법은 틀만 잘 잡아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먼저 가정법 할 때 항상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를 같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가정법은 가짜를 정하는 것이죠. 가정법이 뭐냐면 문장은 문장인데 말하는 법이에요. 가정법을 할 때 그 법은 화법 할 때 그 법, 말을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말을 나타내는 화법에는 크게 직설법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직설법과 그 다음에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짜로 정해서 만드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화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워볼 것들은 가짜를 정하는 방법인 가정법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법의 문장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가짜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만약 내가 키가 180이면 나는 모델을 할 텐데 내가 180이 아니야. 딱 보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모델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180이라면 모델을 할 텐데 180도 아니고 가짜, 모델도 아니고 역시 가짜죠. 우리말도 이렇게 가짜를 정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는 항상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하나의 틀이 항상 존재해요. 먼저 가정법에는 크게 이름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정법 과거와 또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문법책에서는 가정법 현재라든지 가정법 미래라든지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 큰 두 축을 가지고 문장이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기타 등등으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의 핵심 축인 이 두 개는 이름에 가 과거나 과거 완료와 같은 시제에서 쓰던 용어들이 들어가 있죠. 즉 이 말은 가정법의 문장들은 시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도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선생님 때는 현사반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현재 사실에 반대. 즉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 문장은 지금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는 뭐뭐 할 텐데 현재처럼 이름은 가정법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지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현재로 내가 지금 키가 180이면 나는 지금 모델 할 텐데 라고 하는 문장은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에요. 선생님 현재 하시는데 왜 과거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냥 현재라고 하지. 왜 그러냐면 형태 때문에 그래요. 만약은 if고요. 내가 뭐뭐 한다면 할 때 그 한다가 과거 동사만 쓰게끔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워를 쓰도록 이것도 고정돼 있죠. 하지만 구어처에서는 워 대신에 워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에는 워나 워스를 둘 다 맞다고는 합니다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워만 쓰게 돼 있고 동사는 무조건 과거.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지었죠. 하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거 중요해요.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우쿠슘마 동사의 원형. 나는 이걸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동사의 원형인데 그냥 우쿠슘마 이렇게 외웠어요.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에 따라서 어감은 약간 달라지지만 대부분 우드 아니면 쿠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드는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쿠드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if, 주어, 과거 동사, 우쿠슘마 동사의 원형. 과거 동사니까 가정법 과거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현재로 한다. 그래서 지금 뭔만 한다면 지금 뭔만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이 밑에 가정법 문장이 하나가 예로 들어있죠. 이거 가정법. 이 문까지 다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세요. if, 주어, 과거 동사, 워, 우쿠슘마 동사의 원형. 아, 가정법 공식에 맞춰져 있는 가정법 문장이군요. 과거 동사를 썼으니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현재. 현재로 하죠. 한소라 그러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해석이죠. 현재로.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 지금 날아갈 텐데. 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이건 가짜 문장이니까요.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직접 있는 사실대로 말하는 직설법으로 바꾼 게 윗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직설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사실 현재 새가 아니니까 I am not a bird. 나 지금 새가 아니다. I can't fly to you. 지금 못 날아간다. 현재 시제로 그대로 맞춰줘야 되겠죠. 왜? 직설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법은 직설법과 가정법을 교차해서 문제를 구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면 직설법으로 바꿀 때 현재로 바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들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에 과거 완료 헤드피피가 들어가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은 과사 반가예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밥만 잘 먹었더라면 그때 키가 컸었을 텐데. 과거에 잘 먹었으면 그때 컸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뭐 했다면 뭐 뭐 했을 텐데 과거로 해석한다는 것. 하지만 공식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므로 과거 완료 if you are head pp 우쿠슈마 have pp 공식이 좀 복잡해졌죠. if you are head pp 우쿠슈마 have pp 공식을 암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는 head pp고요. 당연히. 뒤에는 우쿠슈마 have pp인데 우쿠슈마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have밖에 올 수가 없죠. head 안 돼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동그라미 쳐있는 if you are head pp 할 때 head나 우쿠슈마 have pp 할 때 우쿠슈마 have 부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항상 공식처럼 딱 굳어있는 표현이고. 동사 이 pp 형태만 동사를 바꿔놓으면 되죠. 그게 이거죠. if I had it i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if you are head 할 때 head 우쿠슈마 have 할 때 could have까지는 안 바뀌고 비동사의 pp 형태, 플라이동사의 pp 형태로만 집어넣어서 새였더라면 날아갔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가정법. 과거에 내가 새였더라면 너에게 날아갔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새였다? 아니었다? 난 새가 아니었어. 따라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was not? 새가 아니었고 could not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름과 의미와 형태를 삼각편대로 해서 한 가지 조건만 주어져도 나머지 조건을 다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 뭐 뭐 한다면 뭐 뭐 할 텐데가 뭐야? 뭐 현재니까 가정법. 푸주어 과거동사, 쿠슈마 동사의 원형,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이렇게 한다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만 딱 줘도 가정법 과거 관련이 푸주어 헤드 pp, 쿠슈마 헤드 pp고 뭐 뭐 했더라면 뭐 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10분 테스트 볼 때는 가정법 과거의 의미와 형태와 예문을 바꾸는 것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테니까 적어놓고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죠? 그럼 책으로 가서 We are social beings.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뜻이죠. If we didn't cooperate with artists, we would have been in danger when facing big problem. 자,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지금 사회적 존재다. 위 아하니까 현재죠. 이 푸주어 과거 동사. 우리가 만약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차할 텐데 우드비가 아니고 우드비는 틀렸죠. 이게 이 푸주어 과거 동사 D는 우쿠슈마 우드 동사의 원형이니까 비동사의 동사는 B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데인적 위험에 차할 때 뭐 할 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과거에 직면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직면하든지 이럴 때 현재나 미래는 같은 걸로 봐서 직면할 때 우리는 위험에 차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된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 푸주어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공식을 알면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두 번째 가정법 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푸주어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을 쓰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거는 현재 현재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이다. We might break the window 여기는 이 푸가 뒤에 왔습니다. 이 푸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심지어는 중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이 푸주어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might break 뒤를 먼저 해석하면 만약 우리가 다트를 던지면 우리는 창문을 깨게 될 텐데 지금 던지면 지금 깰 텐데 지금 안 던져서 안 깬다는 말이에요. 이 푸주어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 되겠죠. If I want more delusion 내가 지금 더 근면하면 my life 내 인생이 더 지금 나아질 텐데 이런 말이죠.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해석하니까 내가 지금 근면하면 나는 더 부자가 될 텐데 또는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공식을 알고 시제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 푸주어 헤드 피피 우쿠슈마 헤브 피피 아까 말씀드렸듯 헤드는 안 바뀌고 우쿠슈마 헤브도 안 바뀌죠.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건 뭐 과거에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라스트 위켄 지난주니까 과거네요. 지난주에 수미와 나는 헤드 런치 투게더 점심을 같이 먹었어. 실제로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밥 먹을 때 그때 스마트폰 사용 안 했더라면 우쿠슈마 헤브 피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헤드 터크 이야기를 나눈다는 표현이죠. 푸주어 헤드 피피 우쿠슈마 헤브 피피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if a head not be인데요. 만약 내가 거기에 없었더라면 나는 우쿠슈마 헤브 피피니까 이 헤브 피프를 써야 되겠죠. 나는 절대로 통찰력을 the way the Alaska native live Alaska 원주민들이 사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지 못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푸주어 헤드 피피 우쿠슈마 헤브 피피 비데어 있었더라면 얻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혼합 과정법인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과거에 밥만 잘 먹었더라면 지금 내가 모델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앞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가짜 뒷부분은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에 밥만 잘 먹었더라면 지금 나는 모델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밥도 안 먹었고 현재 모델도 아니라 가짜니까 가정법 그럴 때는 앞에는 푸주어 헤드 피피 써놓고 뒤에는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죠. 해석은 앞에는 과거 뭐 뭐 했다면 뒤에는 지금 뭐 할 텐데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혼합 과정법은 실수의 여지가 많아서 선생님들이나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힌트를 줘요. 이게 현재다. 과거다. 라고 하는 힌트를 꼭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안 주면 이게 과정법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다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이게 가정법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꼭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보면 딱 나오가 있어요. 푸주어 헤드 피피 그러니까 안 보고 하면 우쿠슈마 헤브 피피 이걸 쓸 것 같잖아요. 대부분 내가 고향에 머물렀더라면 내 부모님의 사업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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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헤리트 물려받을 텐데 이런 말이죠. 과거에 내가 옛날에 고향에 계속 머물렀으면 지금쯤 내가 물려받아 있을 텐데 과거에 안 머물렀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물려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나오는 현재죠. 앞에 헤드 피피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로 해석하고 여기는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 머물렀더라면 지금 물려받을 텐데 그 다음 F번 Sometimes 때때로 I think 나는 생각해 My life would be 내 인생이 완전히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I blank on the plane South Africa 오고 5년 전에 과거죠. 과거 5년 전에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타지 않았더라면 과거네요. 헤드 낫 우쿠슈마 If you are 헤드 피피 우쿠슈마 헤어 피피인데 여기서는 우두비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과거에 안 탔더라면 현재 달라져 있을 텐데 과거에 내가 5년 전에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 되는 건데요.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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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 뒤에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If you are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에서 앞부분 If you are 과거 동사나 앞부분 If you are 헤드 피피를 그대로 If you are 과거 동사나 If you are 헤드 피피를 갖고 오고 여기가 있던 if를 없애고 as if나 as do 똑같은 뜻이 마치 뭐처럼 이런 걸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인데 As if I were a bird 내가 지금 마치 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새야 아니요? 아니죠. If I had been a bird 내가 새였더라면 그런데 As if I had been a bird 내가 마치 새였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I wish 도 마찬가지 If 주어 과거 동사나 If 대신에 If 대신에 I wish 를 집어넣으면 If I were a bird 내가 지금 새라면 이 문장이 I wish I were a bird 내가 지금 새라면 좋을 텐데 새가 아니어서 안 좋아요. I wish I had been a bird If I had been a bird 내가 새였더라면 이잖아요. I wish I had been a bird 내가 새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새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그대로 if만 빼고 가져와서 As if 마치 뭐뭐처럼이나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것들을 집어넣은 거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 말은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이 말은 새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예요. 마치 내가 새인 것처럼 하면 내가 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지금 마치 뭐뭐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 동사를 쓰면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똑같이 가져오는 거죠. 물론 변형이 또 있긴 합니다만 봅시다. The cable was above 40 meters high and 30 meters wide. 그 동굴은 높이가 40 미터에 너비가 30 미터 정도 됩니다. I felt 나는 느꼈죠. As if 마치 뭐뭐처럼 마치 내가 거대한 땅속 성당 카테즈럴 성당에 있던 것처럼 느꼈죠. 이때는 이게 워가 돼요. 워 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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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텐데 될까요? 쳤더라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 잘 쳤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사반과 과거일 때는 헤드피 빌쓰니까 이게 답이죠. 선생님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If I were 만약에 이프라면 내가 지금 지금 거대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인데 앞에는 과거인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As if 앞에 있는 이 문장이 과거잖아요. 얘가 과거일 때 여기서는 As if 여기가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를 쓰면 얘랑 똑같은 시제의 과거를 나타내고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이것보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과거잖아요. 느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거대한 성당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 두 개가 같은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정법 과거를 써가지고 앞에가 과거일 때 앞에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일 때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과거 동사는 현재 헤드피피는 과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As if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과거이면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면 앞에 있는 시제랑 똑같은 거 가정법 여기가 과거일 때 뒤에가 헤드피피를 쓰면 과거보다 더 앞에 일어났던 시제를 나타낸다. 여기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굴에 있었던 과거 시점에 마치 거대한 지하성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뜻으로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의 일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때 느꼈다. 같은 시점일 때는 가정법 과거 한 단계 이전 시점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이 앞에가 과거일 때만 그래요. 이거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푸즈오 과거 동사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라고 원칙을 알아놓고 왜? 이게 95% 이상 많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과거로 바뀌면 가정법 과거를 쓰면 걔랑 같은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그것보다 그 이전의 시제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알면 완벽하게 하는 건데 뒤에 거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이 푸즈오 과거 동사 생략이 되는 가정법이에요. 이 푸즈오 과거 동사에서 S가 주어잖아요. 이 푸즈오 과거 동사인데 이 푸즈오 과거 동사인데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어가 앞으로 가서 우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 푸즈오 헤드 pp에서 이 푸즈오가 생략이 되면 헤드가 앞으로 나가서 헤드 주어 pp 형태가 돼요. 똑같아요. 이 푸즈오 슈드 동사 이거 슈드 과정법이라고 하는 과정법도 하나 기타 과정법에 있어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과정법 슈드 동사의 원형이나 워투 동사의 원형을 쓰는 과정법이 있는데 워투도 마찬가지죠. 워투 슈드 워투 거의 비슷해요. 절대 안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이 푸즈오 워투 동사의 원형 슈드 동사의 원형인데 이렇듯 이 푸즈오가 생략이 되면 슈드오가 앞으로 가거나 워투오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더 아이스캡 워 컴플리틀 멜티드 만약 얼음 꼭대기 만년설이라고 아이스캡 만년설이 녹아버린다면 이 푸즈오 아이스캡 워 멜티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데 이 푸즈오가 없으니까 워가 앞으로 가서 워 더 아이스캡 컴플리틀 멜티드 만약 만년설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화성 표면은 물로 덮일 텐데 이 푸즈오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인데 이 푸가 생략이 돼요. 사실 이렇게 나올 때 독해에서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JK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Feel free to contact 아주 편하게 우리랑 연락합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Feel free to join us 편하게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뜻인데요. Feel free가 편안하게 해라 이런 말이죠. 만약 네가 불편한 게 있다면 If you should have any convenience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푸가 생략해서 Should you have any convenience 만약 불편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동안 그럴 때 편하게 우리한테 연락만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죠. 암기 뭐냐면 뭐뭇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고 뭐뭇이 없다면 뭐뭇 할 텐데 뭐뭇 할 텐데가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뭐뭇이 없었다면 뭐뭇 했었을 텐데 우쿠슈마 해피표가 나오죠. 근데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다면 without before 둘 다 똑같아 if we wanna for why not for if가 생략이 됐죠. if we had nothing for head in nothing for 이건 공식체로 외워놔야 돼요. without before는 둘 다 뭐뭇이 없다면도 되고 없었다면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는데 뒤에가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뭇이 없다면 현사방가죠. if we wanna for why not for 쓰고 뭐뭇이 없었다라면 뭐뭇 했었을 텐데 하면 if we had nothing for head in nothing for 그래서 총 저기 4개 여기 4개지만 공통된 게 2개이므로 총 6개 뭐뭇이 없다면 없었다면 구분해가지고 암기 다음에 이걸 쓰라고 할 거예요. 뭐뭇이 없다면 없었다면 합해서 총 6개를 다 적어보셔. without before, if we wanna for, if we wanna for, why not for, if we had nothing for, head in nothing for, 다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without photo, 사진이 없다면, 없었다면으로 해야 되겠다. 사진이 없었다면요. 롯메이커, 법률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격려받지 못했을 텐데. 그 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도록 격려받지는 못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쿠슈마, 해피피니까 해석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없었더라면은 without, before,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the photo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건 중3 때 2학기 내지는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번과 B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if the taillight on my car had been out, if you had a pp니까 뒤에가 우쿠슈마, 해피피. 이거 한소리가 해석해 주세요. taillight는 후미등, 자동차. 내 자동차 후미등이 나갔더라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이런 말이죠. The mountain is understood to advance through the evolutionary stage of development as though it were aging.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as though는 as if하고 뜻이 같아요. 마치 뭐 뭐처럼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해석이가 한 번 해볼래요? 좀 어려운데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산은 여겨진다. 어두우 벤스는 발전하다, 진화하다 라는 뜻이죠. 진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뭘 통과해서? 발전의 진화 단계를 통해서 진보한다고 여겨진다. 마치 뭐처럼? 그렇죠. 그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건 마치 사람 늙어가듯이 마치 나이가 드는 것처럼 발전의 진화 단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겨지고 지금 나이를 먹는 것처럼 하니까 월을 쓰면 되겠고요. 3번은 민주가 한 번 해볼래요? 잘 조직된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했더라면 놀랬을 텐데 뭐에 놀랬냐면 당신이 얼마나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랬었을 텐데 잘 조직된, 오그나이지드가 조직된이죠. 오그나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하나 체크하세요. 오그나이지드가 원래 조직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그나이제이션 하면 조직이란 단어도 있고요. 근데 오그나이지드가 사람의 성향을 나타낼 때도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he is well-organized 또는 he is an organized man 하면 잘 조직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계획성 있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을 오그나이지드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대학이나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추천서로 he is well-organized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걸 쓰면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오그나이지면 인간관계도 잘하고 시간관리도 잘하고 업무관리도 잘하고 빈틈없이 어떤 걸 잘 처리하는 사람 또 그러한 성향을 어릴 때부터 쭉 갖고 있던 사람 그걸 칭찬할 때 오그나이지드란 말을 써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찌됐건 만약 당신이 잘 조직된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했더라면 당신이 얼마나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랬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랬어 유감이라는 뜻이에요. Whenever I work, 내가 일을 할 때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at human lives would be like? What like가 이렇게 있으면 무엇과 같은가, 어떠한가 인간의 삶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말이죠. 만약 we didn't have any fence If you were 과거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담벼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과거동사지만 현재처럼 만약 지금 우리가 담벼락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떨지 나는 종종 궁금하곤 해 이런 말이죠. 5번 If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만약 네가 어떤 사람이 네 이름을 말하는 걸 듣는다면 If you were 과거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You would pay attention and 집중해서 듣게 될 텐데 이런 말이죠. Even if는 뭐라고 할지라도 양보조리에 가정법이 아니고 If you were being pushed around in a big noise crowd 아주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관중 속에서 당신이 being pushed, 밀림을 당하고 여기저기 밀림고 이렇다 할지라도 누군가 네 이름 부르는 소리가 딱 들리기만 하면 바로 집중해서 들을 텐데 If you were 과거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이에요. 사실은 길어졌지만 그 다음 비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t had been a little later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었을 텐데 If you were had pp, 우쿠슈마 have pp 틀린 데 없죠? 맞았고 Don't blame yourself for the result 한소리가 이거 해석이죠. Blame이 뭐예요? Blame은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Bloom이 아니고 Blame 비난하다 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호드루즐 결과에 대해서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 그 다음에 해석해 주세요. If I wore in your shoes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네 신발 속에 있다면? 이거는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내가 너라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너라도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If I wore your If I wore in your shoes I would get the same result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Blame이라는 단어 꼭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3번 The store has tried only to make the profit It could not have settled customer plaint 여기서도 세틀이라는 단어의 밑줄 세틀이 원래 정착하다라는 뜻이지만 문제를 또는 불평, 불만 사항을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민주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여기는 그렇죠. 수익만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그렇죠. 그 가게는 고객 불만은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If you are had pp 우쿠슈마 have pp 틀린 데 없죠. If you want a for the shelter built to keep you safe You would not have 또는 would not survive the severe weather condition 해석한 해석이죠. If you want a for the shelter built to keep you safe If you want a for the shelter built to keep you safe If you want a for the shelter built to keep you safe If you want a for the shelter built to keep you safe 지키기 위해서 대피소가 없다면 그렇죠. 스비어는 극심한 이런 말이죠.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People would not argue for the right of animal. 사람은 동물의 권리를 위해 그렇게 논쟁하지는 않을 텐데. 워인나포가 무엇이 없다면 이프의 워나포에서 이프가 생략이 된 거죠. 지금까지 완료되어진 과학적 조사가 없다면. 인베스틱에지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완성된, have been done, 되어진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행해진 과학적 조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을 텐데. 말싸움을, 논쟁을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CD2번은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고요. 독해를 한 번 펴봅시다. 178쪽에서 M28에서 질문해 주세요. 몇 번을 한 번 해볼까요? 한 두 개만 해봅시다. 몇 번? 한소리가 하나 찍어줘 보세요. 30번 3점짜리 30번 빈칸 넣기 문제죠. 빈칸이 이렇게 하단에 있는 지문들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글을 다 읽어봐야지 답을 구할 수 있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회사님,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30번은 내용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답이 이게 1번인가요?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항상 빈칸이 있는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이 있는 부분이 topic sentence인 경우가 많아요. 민주야 이게 무슨 말이죠?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variety가 뜻이 뭐죠? 그렇죠. 다양성 타피보다 다양성이에요. 변화라기보다는 다양성이 인생의 양념이다 뭐 이런 뜻이죠. 변화를 주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이 글의 topic topic이 되겠죠. say 말해보자 you normally go to the park to work or work out 산책하러 가거나 운동하러 워크아웃은 운동하러 가는 거죠. 네가 일반적으로 공원에 간다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네가 간다고 한번 말해 한번 상정해보자 say 가정해보자 뭐 이런 뜻이에요.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아마 오늘은 네가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만 될 수도 있어 왜? 왜 그러냐고? 왜? 글쎄 누가 알겠니? maybe it's because 아마 그게 뭔 때문일 수도 있지 you need a connection to different energy in different park the other park 다른 공원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갖다가 연결해보고 싶기도 할 수도 있잖아 maybe 또는 아니면 you will run into people there 거기서 사람을 run into 할 수도 있어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that you never met people 전에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거기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다양성 you could make the new best friend 당신은 최고의 베풀을 왔다가 새로운 베풀을 만들 수도 있어 simply by visiting people 단순히 다른 공원을 방문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 you never know 넌 절대 알 수가 없지 what great thing will happen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to you 당신에게 until you step outside your zone 네가 그 전 그 구역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몰라 어떤 존이냐면 관계 부사가 돼서 주어동사죠 you feel comfortable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step outside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너에게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나가 봐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전 그 구역을 벗어나 보란 말이죠 if you're staying in your comfortable zone 만약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구역에만 머물면 you are not forcing yourself past 당신 자신이 past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that same old energy 그 똑같은 언제 캐캐 묵은 오래된 에너지를 지나치도록 하지 않으면 지나쳐야 되는데 맨날 그 안에서만 있으면 then 그러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당신의 길에서 절대 move forward 하지 못할 거야 발전하지 못해 전전하지 못해 by forcing yourself to do force A to B죠 A가 B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force가 동사 목적격부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죠 너 스스로를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함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깨울 수 있어 on the spiritual level 정신적 레벨에서 너 스스로를 일깨우게 되고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너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하도록 너를 강요하게 되는 거지 as they say 사람들이 말하듯이 갔던 길 가지 말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라 이면 뭐예요? variety 다양성을 줘라 갔던 공업만 가지 마 이런 말이죠 다양성은 인생의 양념이다 라는 뜻이죠 fantasy is the middle of reality 환상은 현실의 거울이다 환상 이건 사실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failure teaches more than success 실패가 성공보다 많은 것을 가르친다 다 좋은 말인 것은 맞네요 reason is the mother of invention 게으름은 발명의 어머니다 그럴 수도 있죠 conflic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해산화 이게 무슨 말이야? conflic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그렇죠 갈등이 관계를 강화시켜준다 이런 말이죠 싸우면서 정든다 미운 정이 더 강하다 뭐 이런 뜻이죠 민주가 번호 하나만 또 골라주시겠어요? 번호를 골라줘 민주야 원래 오늘 도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문법이 도키 이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39번 봅시다 39번 쭉 가서 39번 알맞은 것을 고르셔 39번의 답은 몇 번이었나요? 4번 Impro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t work 직장에서 상호 인간적인 관계를 향상시키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이것은 topic sentence는 아닌 것 같고 39번의 4번이라고요? 39번 document them and then tell someone document는 원래 기록 또는 기록하다 라는 동사죠 그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 무슨 내용이지? 현설아? 기억나요? 39번이죠 이게 안 적어놨지? 요약 안 했지? 혜성아 무슨 내용이야 이게? 안 적어놨구만요 이거는 재밌는 나오는 대로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록해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같이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런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당신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가요? Why some people are natural humorists being funny is a set of skill that can be learned 이때 이 와일은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똥 싸는 반면에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내추럴한 유머리스트 타고난 유머러스한 사람인 반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뭐? 캔비런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다 exceptionally funny people 예외적으로 재밌는 사람 엄청 재밌는 사람이 있죠 don't depend upon the memory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To keep track of everything they find funny 그들이 재밌다라고 알게 되는 그 모든 것을 Keep track 추적해 가기 위해서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놓는다 그 사람들은 기록해놓는다 코미디언들은 그러잖아요 놀러 갔다가도 아니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록해놓고 우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날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예술가들이죠 그러니까 In the olden days 옛날 옛적에 great comedian Carrie Nordberg 위대한 대단한 위대했던 코미디언들도 노트를 갖고 다녔다 To write down funny sort and observation and script book for new clipping that struck them as funny 길지만 해석 어렵지 않죠 재미있는 이야기나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크랩북 뭐하기 위해서 for new clipping 뉴스 클리핑 뉴스를 클립하는 거죠 뭐 스크랩댐 스크랩댐 탁 치다라는 뜻인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재밌다라고 떠오르는 뉴스 클리핑들을 하기 위한 스크랩북 이런 것들을 갖고 다녔단 말이죠 today 오늘날에도 you can do that 당신은 그것을 with a smartphone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if we have a funny sort 재미있는 생각에 하나 떠오르면 record it as an audio note 에다가 녹음을 시켜놓으세요 if you read a funny article 재미있는 글을 읽으면 save the link in your bookmark bookmark에다가 save 시켜놓으세요 링크를 the world is a funny place and your existence within it is probably funnier 이 세상은 재미있는 장소이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이란 존재는 훨씬 더 아마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니까 accepting that fact accepting that fact is a blessing that gives you everything you need to see humor and craft story on the databases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어떤 모든 것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뭐하기 위해서 그 유머와 크래프트 재치있는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유머와 재치있는 이야기들을 보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축복이 될 겁니다 뭐하는 게 그 사실 재미있는 것이 떠오르면 받아 적어놓으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유머들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축복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적어놓는 것은 재미있는 일을 적어놓는 게 뭐다 너에게는 축복이다란 말이죠 All you have to do All이 주어고요 이게 동사예요 All you have to do is ~~하면 당신은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직역을 하면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하는 거야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당신은 ~~하면 돼 다큐멘템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르면 꼭 적어놔라 라고 하는 게 topic sentence 이었어요 그러면 숙제를 데에 음 Thus 7